여있다 어 야 이런 방식으로 써도 되네 대충 날린 다음에 위치 파악하는거 야 여깄어 어 이것도 나름 괜찮을지도 석탄일수도 있고 강철일수도 있고 자경일수도 있고 또 뭐 뭐냐 연구점수일수도 있고 dat assassin sea 난 연길 연한 좋은 차 연인 산 어 추워! 에어컨! 어... 호달달 네 사거리에요 사거리 안 끼면 이게 16km 밖에 안돼서 너무 짧아 그렇다고 그 이탈리아 전설함장처럼 사거리 늘려주는 것도 없고 정찰기도 없고 정찰기가 있었으면 나는 장전을 꼈을거야 근데 이거 한미디자인 때문에 정찰기가 없는건가? 근데 공습 어차피 이거 무전으로 부른거일텐데 이 공습이 버프 잘못하면 진짜 개사기가 될거에요 0T는 골드로 안풀죠 아 빠르다 어 얘는 잘못 건들면 안돼 그래도 그거는 정규트릿 였잖아 야살력 적있고 웰란트 적있고 라이트닝 외양? 그중에 누굴까? 대단하나? 아 아 아 아 아 굿게임 제 함교 날려버릴 것 같은데요 노다가 왜 비관이 났지 얘 대기시간이 몇초지 못봤다 오 나이스 악염이 없네 아 죽었고 아 잡을 수 있었는데 날아가기만 했으면 아 라이트닝이었네 레이더가 없나 아 아 아 아 이거 섬에 안 부딪치겠지 오우 예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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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불 나이스 내껀데 얘는 그래도 낫다 진짜 계속 말하지만 선녀같아 선녀 상대적 선녀지 안내 발사 엠書 아름다운 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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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지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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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32mm 플레이팅 상대로 진짜 세요. 특히 저 바보같은 애. 얘는 특히 이동력도 구리고 전신 32mm 플레이팅. 장갑은 솔직히 바꿔줘야돼. 나본다. 전해드렸습니다. 얘는 망각의 동물이라 선회할거야. 아니 그쪽말고. 일로가네. 집타는 그대로긴 한데. 일단 구경이 오르니까. 데미지도 오르고. 장전 1초 손해보나? 어 1초 손해본다. 이러면 나름 그래도. 납득 갈만한 트레이드 오프 아니에요? 아뇨. 오호호호 만 오호호호 예스 하나 할거야? 안할거야 아니 얘는 따로 돌아가요 얘가 스팟도 못하고 슈퍼스타 최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엘빙이 마무리치겠네 파이 야 근데 얘는 또 변칙적인 운영 되겠는데? 구축함 상대로 철갑 들어도 돼 풀관통 다 넣어 다 들어가서 아 근데 소나 끝나는데 어떡하지 올해 하나 아 올해 제거 아니었구나 이건 얌전히 고폭 들자 이건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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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리 되잖아 뭐야 남미 났어요?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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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일단 일단 이 판 끝나고 확인할게요 딱 떼 빨리와 에이 이리콤 어 야 이런 방식으로 써도 되네 대충 날린 다음에 위치 파악하는거 얘 여깄어 오 이것도 나름 괜찮을지도 15초짜리 짧은 짬래네 굉장히 열악한 짬래 공습기 체력이요? 어 2100 13만 야 연맹 또 땄네 순경 1등 오 공습으로 36,000 보팔로 아니지 겐자스에 8,000 알자스에 7,000 포메르네 만 어디갔냐 요시노 요시노에 만 요시노의 만천 emotional es